강서구는 구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강, 교통, 환경 등의 전분야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채광 등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폰 조작으로 물을 뿌리고 환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 농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생산뿐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선보인 스마트팜이 마곡광장 유효공간에 지어졌습니다. 스마트팜은 구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온실로 도시의 작은 식물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근에는 전동 킥보드 충전과 공유를 위한 스마트 그린 스테이션도 설치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사용 후 편한 곳에 반납하면 됩니다. 강서구청 본관 앞 스마트 도서관은 시간에 상관없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화 기기로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과 분리배출 솔루션을 결합한 위빈, 신체 놀이 활동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컨텐츠를 융합한 실내 놀이 문화공간, 재미짐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서구는 기존 도시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 강서구는 기술을 접목한